오늘은 제가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병만먹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병만먹방을 하는 방법은 자 쿠르르 바게뜨님 어서오세요 오늘 병만먹방은 자 봉지 라면을 진짜 컵에다가 넣어가지고 컵라면처럼 만들어서 먹어볼거에요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바게뜨님 왜요 자 이렇게 잘게 잘게 좀 쪼개서 넣어주세요 건더기 스프를 일단 먼저 건더기 스프는 일단 다 넣어요 여깄다가 좀 넣을게요 여깄다가 분말 스프를 좀 잘 뿌려보셔야돼 좀 병맛같은 먹방이긴 한데 계속 끓인분이니까 잘 들어가있고 이렇게 뚜껑을 닫어 뚜껑 닫고 이거를 이제 노래 한 곡 좀 듣는 동안 좀 자 이러면 커피같죠 하지만 이 안에 라면이에요 자 한 중간쯤 지났는데요 자 한번 이거를 잠깐 열어가지고요 그 면을 한번 좀 풀어주세요 잘 좀 잘 풀어야 될거야 이렇게 그 넘치지 않게 잘 한번 면을 섞어주세요 더 기다려야되는데 더 기다리긴 귀찮아가지고 제가 식사를 못해서 이거를 이제 뜯도록 하겠어요 음 비가 하루종일 올지 안올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나가봐야지 알아 오 뭔가 좀 익어보이는 뭔가 모양은 그래서 하죠 익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면부터 먹어야되겠다 다시 한번 좀 섞어가지고 위에꺼 밑에꺼를 좀 잘 섞어서 먹어야될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거야 커피컵에다가 음 윗부분은 좀 설립긴 했는데 아마 밑에는 좀 익었겠죠 한번 국물을 제가 스프를 다 넣어서 조금 짜긴 하다 일단 하나 다 먹었구요 일단은 준비를 좀 한 다음에 잠시 후에 2탄 들어가도록 그러면 제 2탄 시작할게요 이번엔 짜파게티로 커피컵에다가 넣어서 만들기 이번에는 아까보다 면을 좀 잘게 자를게요 커피를 조금씩 넣을게요 그 봉지 국물라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좀 잘 뿌리시고 안 흘려기에 조심해야되요 안 흘려기에 조심하고 이거를 이거를 무슨 요 초코파르프 얹은것 얹은것처럼 이런다 지금 그리고 이거를 잘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꼭 꼭 잘 쑤셔 넣어주시면 자 여기 이제 네 지금 생방송이구요 자 좀 옆에꺼 부터 먹을게요 좀 먹다보면 잘 섞일 것 같아요 국물이 있는 라면은 사실 이 한 컵이 250ml에서 300ml가 조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국물 국물라면 분말스프를 전부 다 넣으시면 조금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염분 조절 좀 적절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짜파게티는 애초에 그 스프 자체가 이 이제 면을 뿔게 만들면서 그리고 스프 자체가 그 국물을 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컵에 이 커피 사이즈 컵 한 컵에다가 봉지라면 국물 봉지라면 한 개를 끓일 때는 그 분말스프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고 짜파게티는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짜파게티는 어차피 그 소스로 국물을 조리면 되기 때문에 그 그 어차피 그 원래 짜파게티는 정식 레시피는 그 면 면을 면하고 건더기 스프을 삶은 다음에 원래 국물 뭐 두세 스푼 남기고 따라 버린다 뭐 그런게 있잖아요 근데 컵라면 끓일 때 그 뭐냐 짜파게티 큰 사발하고 짜파게티 범벅은 물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아예 면을 잘게 부셔서 넣고 스프도 넣으세요 그리고 그냥 아예 물 넣고 이거 뚜껑 덮고 졸이시면 졸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물 안 버리셔도 돼 어쨌든 저는 그래서 한 방울 떨어지길래 이것도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그 그 국물 있는 라면하고 짜파게티를 하나씩 먹어봤는데 뭐 어차피 방에 요 종이컵 하다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이용해서 먹은 건데 뭐 약간 면 익히기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되게 도구 준비 차원에선 굉장히 편리하게 먹었어요 맛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짜파게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국물 라면은요 그 염분이 굉장히 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 분말스프 한 개체를 다 다 털어 넣으시면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따라 드시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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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